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김건희의 여사 소환조사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윤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판이하게 이제 의견이 충돌되는 또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제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톱뉴스가 검찰총장이 왜 자기가 지시한 방식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조사 방식을 대검이 다시 수사를 진상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이 점에 대해서 10시간이나 늦게 그런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것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죄송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왜 서울중앙지검장이 제3의 장소에서 검찰총장 지시와 달리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늦게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확연하게 밝혀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대통령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의 중앙지검에 대한 조사 방식 지시는 검찰 내부 문제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가 일찍부터 누누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김건희 여사의 조사는 제3의 장소가 아니고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일종의 해프닝이 발생을 한 거죠. 이런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을 패싱한 거죠. 검찰총장이 김건희 측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전번 인사에서 바꾸어 가지고 그다음에 일정이라든 장소 조율을 거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작업을 한 거죠. 이 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러니까 경호청 직할 하에 있는 장소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검찰총장이 반대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제치고 서울중앙지검장 선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무리수를 든 거죠. 무리수를 뒀는데 여기 보시면 이 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질책하고 대검산하의 감찰부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장의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부분을 진상을 파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검찰총장이 뭐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김건희 여사 측 요구대로. 여기 보면 이 창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검찰총장이라든지 뭐 그전에 법무부 장관 자리라든지 서울중앙지검장의 전 지검장이었던 송경호 씨라든지 현 지검장인 이창수 지검장의 다 이게 윤석열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사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마음도 바뀌고 자기 이익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사단에 속해 가지고 출세를 한 사람들도 다 제각각 길이 나누어진 거죠. 한동훈 후보는 윤 대통령하고 완전히 바이바이 관계가 끝난 것 같고 그다음에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측 요구대로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딴 데로 보내버린 거고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창수 씨인 거죠. 이창수 씨를 서울중앙지검장에 꼽은 다음에 이제 급속도로 협의가 진행이 돼 가지고 이번 수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이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께서 경위와 어떻게 되었든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도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가 의혹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영부인이든 일반 시민들은 인간에 너무나 진부한 표현이지만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면 일정 잡아 가지고 검찰에 소환 통보하고 그다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검찰청에 와 가지고 포토라인 한번 쓰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정식으로 탁착착 처리하면 될 건데 그게 죄다 제 눈에는 검찰이 하는 것이 그냥 검찰에 속한 사람들은 밤을 샘에서 이렇게 피의자를 수사하고 해서 나라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검사분들에게는 좀 섭섭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내 눈에는 어떻게 저렇게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치검사의 행보를 보인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꼬이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제3의 장소에서 무슨 조율을 거쳐 가지고 뭐죠 일각에서 출장 조사를 왜 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도록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러 차례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사 소환 조사를 강조했는데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 측하고 맞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 현직 부인이 포토라인에 쓰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그렇게라도 정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이 그냥 수사나 조사하는 형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검찰총장을 그냥 뭡니까 제끼고 이제 제3의 장소에서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사단 하에서 출시했던 사람이 다 이제 자기 길이 달라진 겁니다. 한동훈의 길 이원석의 길 송경호의 길 이창수의 길이 이렇게 다 달라요. 그게 뭐 세상사니까 다 이익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보고 직후에 이원석 총장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대검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조사가 이루어진 경위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가 지연된 과정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고 정식 감찰 작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아무튼 간에 김건희 여사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 같은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 안 돼 가지고 말들이 많기 때문에 말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중립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형식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사람들이 생각들이 좀 다 다르니까 의외로 당당 그래도 비교적 우호적인 시각을 견제하고 있는 조선일보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불씨를 남긴 김건희 여사 소환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의 경로하다 김건희 여사 측이 선임한 변호사하고 이름들 서울중앙지검 측의 관계자들 사이에 일정 조율이나 장소 조율이 있었겠죠 그런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 눈에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원석 검찰총장이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 조사의 과정에서 법의 원칙을 지켜지지 못해서 국민께 사과한 겁니다 설령 제가 없더라도 수사를 받으면 특별한 그런 권한이 부여된다 그런 인상을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 거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그동안 지시사항이 검찰청 내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하고 디올백 사건을 분리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두 번 부르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동시에 진행해가지고 한 번으로 딱 끝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저는 합리적이거든요 검찰청 내에서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공정성을 꾀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수사팀의 담당 부부장 검사 당당 검사가 사표를 내버렸네요 이번에 검찰총장 진상조사 지시의 반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모든 정도를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던지면서 사표의 변으로 이야기한 것이 공식적이지 않지만 취재 지난기 여러분들 잡힌 것을 보게 되면 제 자신이 납득하기 힘든 거죠 김경목 사법연수원 38기 부부장 검사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직접 여러분들 신문하고 했던 그런 부부장 검사가 회의를 느낀 다음에 사표를 냈는데 이분 말씀이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해서 화가 났다 조사장소가 중요하냐 조사장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조사장소가 김건희 여사가 특권청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사건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간에 그건 제쳐두고 당연히 검사가 수사를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은 직업인의 덕목인 것이고 형식적 정당성을 그대로 밟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김건희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권한을 제공했냐 왜 김건희라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경호청 관할 하에 있는 장소에 가가 수사를 받도록 하냐 그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국민들의 초점이 되는 사건일수록 절차적 등당성을 대내외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게 옳다는 거죠 조사장소가 중요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담당 수사검사가 이야기하면 안 되죠 조사장소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번 사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데 형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러 차례 수사에는 성력이 있을 수 없고 성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도이치모터스와 디올베크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이미 지시를 한 바가 있다는 그럼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걸 받아 가지고 뭐죠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담당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제3의 장소에서 했고 김건희 여사의 사건은 도이치축과 조작사건을 수사하다가 뭐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그 사건을 대했다 그게 누가 믿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검사들이 정치적이냐 이야기죠 한동훈 후보를 보나 윤 대통령을 보면 그냥 정치검사가 어떻게 행동한지는 우리가 흔히 알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있는 죄는 없앨 수 있고 있는 죄는 여러분들 이스트를 넣어 가지고 부풀릴 수가 있고 있는 죄는 없는 것 좀 깔아뭉길 수 있고 그게 정치검사가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렇게 부부장 검사가 하는 이야기도 법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도 납득하기가 힘든 겁니다 납득하기 힘든데 여기 보시면 오늘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김건희 조사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청 외부 장소에서 총장의 보고 없이 조사가 진행된 것 검찰총장은 진상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26%밖에 안 되는 겁니다 조사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 71%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논평을 오케이 내 논평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26%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 논평이 항상 다수하고는 옳지 않은 다수하고는 같이 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하는 것하고 검찰청 내부에서 이런 수사를 하는 것 그 격차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시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아니 대통령 부인이니까 포토라인 서수도 안 되고 그냥 공개되어진 비공개된 그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71%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번 수사에 조사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을 남기신 분들이 다수지만 그 가운데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홍 선생님 채널인데도 왜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수가 맞다면 진실의 편에서 아닌 것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이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가 71%가 나와야 되고 조사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가 한 26%가 나오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분 말씀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신 분들이 공병호 tv를 많이 보실 텐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는 특별한 권한 권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죠 조사 자체가 법의 원칙과 정의 아래 공평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인데 상부의 보고도 없이 서울 주광지검장 선에서 자체적으로 그것도 외부 장소에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법에 대한 신뢰와 공정의 문제이지 특정 개인을 타겟으로 삼기 위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김건희 여사권을 보는 저의 시각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나 디올백 사건 이런 부분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는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여러분들 전현직 대통령도 다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지 않습니까 다 이런 포토라인을 서 가지고 이런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정경심도 포토라인 안 세웠습니다 포토라인 서지 않으면 그러면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검찰청에서 이런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고 뭐 그냥 집 앞에 있는 이런 경호청 관할 지역에 가서 수사받는 것은 그거는 비난을 받을 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까 상대방 입장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상대방들이 어떻게 볼 건가 어떻게 틈을 잡아가지고 또 정치 공세로 만들 것인가 출장 수사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경심 씨 건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의료 사태가 왜 문제가 됩니까 의료계의 그나 의대생이나 전공의 같은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낱마처럼 꼬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처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면 당장 여러분들 상대방에서 얼마나 공세를 취하겠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국가에서 여러분들 대통령 부인이란 게 어떤 겁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화국에서 대통령이라는 것은 5년 선출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 뭘 그렇게 특별하다고 뭡니까 그 마누라까지 특별한 권리를 제공해야 되냐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우리도 알지 못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정신구조에 왕조정신구조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무슨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냥 선출직 공직자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직자 하면 다 법의 평당에 여러분들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이러면 지금도 미약한 겁니다 후기 조선시대의 생각을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번에 의료사태들 여러분들 의사들 공격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누구를 또 공격할 때 저렇게 되겠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